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5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혀 절단 사건 당사자가 최말자 씨로 알려졌는데 사건 개후부터 먼저 알려주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18세 소녀였던 여성이 생명 부재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그걸 피하려 하기 위해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1.5cm 절단을 시킨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남성은 분명히 강간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제라는 처벌 없이 여성만 중상해제를 처벌을 받아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실제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에 재심을 신청하셨는데 지난주에 기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희는 일단 기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당시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어린 여성에 대해서 이 여성이 정말 처녀였는지 아니었는지 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순결성 검사를 했더라고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였고요. 그래서 또 하나 법원에서 중대하게 보고 형을 선고하였던 그 남성이 남성의 몸을 불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징역 10월이라 했음에도 사실은 그 남성이 3개월 후에 군대도 다녀오고요. 월남 파병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법에 보면 아자는, 말을 못하는 분들은 군대에 못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다녀왔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문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중대한 판결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고를 해서 새롭게 결정을 받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최말자 어르신의 상심이라고 할까요? 입장이 좀 많이 더 크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처음에 좀 낙담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한풀이보다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미투 사건 등등을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도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대해서는 정말 시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많은 판결이,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 거 가지고 한 번 다시 재심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래서 울림을 주겠다. 후배 여성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내시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끝까지 한 번 가보자고 저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 도움을 주고 계신 조사는요? 네,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혼자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싸워줘야 되고, 저희가 이제 많은 법률, 변호사 연계 등등을 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죠.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재심 기각을 하고 나서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참 좀 특이했던 건 이번에 판결문에서, 보통 판결문은 그냥 딱 명료하게, 어떻게 어떻다라고만 가부간에 딱 결정을 하는데, 이번 판결문은 사족이 좀 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래서 비록 재심은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회 공동체에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공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을 좀 인지하지 않고, 인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한 번 더 연대해서 목소리를 더 키워보면, 이건 이뤄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7월에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 아주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이 황령산 혀 절단 사건도 저희 부산 여성의 전화에서 초기에 상담하고, 경찰에서 같이 피해자 지원을 하고 계속 해왔던 사건인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정당방위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힘이 없고, 아무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는 게 없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방어권입니다. 여성의 방어권인데. 그래서 그런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런데 차이가 난 건?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성적 차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검찰과 성적 차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법원의 차이죠. 네, 그럼 뭐 57년, 6년간의 어떤 세월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겁니까? 이번에 법원에서의 판결문에도 그 당시는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고. 그때는 성적 차기 결정권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맞다 한데. 법원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게 그 당시 헌법에도 우리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돼가 있었고요. 1995년에 발간한 법원사라는 법원의 백서와 비슷한 것 안에도 잘못된 판결 사례로 56년 미투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산 여성의 전화와 전국의 어떤 여성 단체에서는 연대하여 필요하면 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이 형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 등등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싸울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가슴 아리하고 하는 많은 여성들이 힘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많은 여성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같이 연대해서 이걸 이겨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